저는 한 남자의 정부였습니다. 성인 열전 일곱 번째 이야기 코르토나의 마르가리타 오늘의 주인공 마르가리타는 1247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라비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1247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로 고종 34년으로 1231년부터 몽골의 침입으로 장기간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편 교회 역사에서 13세기는 4차 십자군운동과 탁발수도회가 등장하고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대전이 지필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가리타는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계모로부터 가진 괴롭힘과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마르가리타는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한 젊은 귀족과 사랑에 빠져 도망을 쳤습니다. 그의 성에서 지내게 된 마르가리타는 자신이 부인이 아닌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9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낳았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연인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사냥개가 혼자 돌아와서 걱정이 된 마르가리타는 사냥개의 인도로 숲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두고 성을 떠나 갈 곳이 없었던 마르가리타는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계모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코르토나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아들은 후에 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도 프란치스코 수도의 제3회원이 되기를 바랐으나 그녀의 과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마르가리타는 이패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보속 생활을 시작했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에 매료되어 탁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병자들을 방문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모임을 조직하고 귀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코르토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기도와 참해의 삶을 살던 마르가리타에게 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악마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시어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 특히 그가 지은 무거운 죄를 알아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그녀의 권고와 기도는 그들을 회심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마르가리타는 기도 중에 가난한 사람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활동 중에도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한 작은 굴방에서 마지막 해를 살고 1297년 2월 22일 5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로부터 4세기가 지난 1728년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시성되었는데 그동안 그녀의 시신은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정부로 살다가 자신과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한 마르가리타 성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회심의 은총을 주시도록 마르가리타 성녀의 전구를 청합시다. 성녀 마르가리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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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